스읍, 흠. 솔직히 저는 D 하는 사람이 유리하거든요. 윤석이가 했던 것 중에 한 3개 정도 외운 것 같습니다. 24번, 3번. 고담입니다. 다시 황홍성 님께 기회 드리겠습니다. 6번. 14번. 7번. 28번. 22번. 27번. 33번. 8번. 12번. 26번. 2쌍 남으셨습니다. 네? 2쌍 남았어요? 네. 그림을 외우기보다는 그림을 그렸어요. 선을 끈 거지. 이거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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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결된다는 식으로. 상상 속으로. 그런 식으로 계속 위에 나가죠. 그냥. 15번. 36번. 30번. 30번. 10번. 어떻게 하세요? 15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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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. 15번. 15번. 16번. 15번. 15. 16. 16번. 15. 16. 세 번째 방으로 가시면 됩니다.